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하나만 눌러주세요 세트가 뺏을 수 있나요? 이거 세트 뺏었어요 이거 하하하 안녕하세요 카이카 유튜브입니다 네 오늘 또 제가 크래프트 박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게임만 해도 문화상품권이나 PC방 이용권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런처입니다 이거를 사이트 들어가셔서 다운로드를 한 다음에 다운로드를 한 다음에 혜택 박스에서 게임 마일리지를 클릭하셔서 이제 다양한 게임을 확인해보시고 직접 마일리지를 받으시면 됩니다 롤이나 배그, 오버워치, 피파 온라인 그리고 메이플 스토리 등 다양한 게임이 있으니까 직접 확인해보시고 이제 런칭 이벤트에 들어가시면 또 이제 런칭 이벤트 1, 2, 3 이렇게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쿠폰 박스가 있어요 쿠폰 박스에서 이제 크래프트 박스에서 얻을 수 있는 이제 쿠폰이 있는데 이제 이런 걸 클릭하셔서 이제 보너스 쿠폰을 받기를 클릭하고 이제 쿠폰을 받으면 됩니다 박스 이제 런칭 이벤트에 들어가면은 이제 런칭 이벤트 1, 2, 3이 있는데 런칭 이벤트 1, 2는 직접 확인해보시고 이제 런칭 이벤트 3은 이제 친구 추천 이벤트예요 친구 초대 이벤트인데 이제 여기에 제 추천인 아이디인 카투카투 카투카투를 적어주시고 입력을 한 다음에 이제 크래프트 박스를 통해서 자신이 하는 게임을 1시간 플레이 한 다음에 이제 다시 여기 들어오셔서 카투카투를 다시 적어주시고 이제 입력을 누르시면은 이제 저랑 이제 저를 입력해준 친구 모두가 이제 500마일리지씩 받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두 발 걸렸는데 오 근데 이거 바위가 오고 있어요 이거 빠져야 되죠 어 이거 와 풀 진짜 잘 썼다 아 샤쿠 싫어 어 이거 와 라칸 궁 이거 로틸러스라도 아 와 이거 마무리가 안되네요 이거 와 피오라를 두명에서 잡아보나요 근데 크럼들이 오긴 했어요 징크스까지 왔어요 와 이거 블루팀이 합류를 잘해주긴 했는데 너무 세요 근데 이거 와 이거 라칸이 궁 잘 썼는데 이거 진이 옆에서 궁 쓰면은 네 이거 연속기를 다 차단했어요 보원에 끊었어요 이거 그래도 진짜 희망은 탑이다 이걸 보여주는 다리우스네요 그러니까 나서스님도 진짜 대처 잘하셨다 이거 어 이거 사일러스 산거 이거 진짜 크죠 이거 이거 근데 지금 한타를 엄청 잘하고 있어요 이거 어 이거 카이사님이 어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